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풍만이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우리는 2022 교육개정 개정 통합과학의 첫 시작 바로 시작점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풍이가 시작점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고등과학의 시작을 위한 점검의 줄임말로 시작점이라고 하는 강의부터 2022 교육개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고요 사실 중학교 때 과학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것이고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때의 다른 옷을 입고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및 대입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얘들아 수능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직 멀었잖아요 할 수 있지만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딱 시작하자마자 입학하자마자 수능까지 약 970일 정도가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수험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은 좀 어색할 수 있고 그리고 심장이 쫄깃할 수 있지만 이제 수험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점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타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새로운 교육과정과 그리고 새로운 수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는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을 보고 그리고 이제 수능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수능과 내신이 그 벽이 허물어지는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여러분들은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새로운 세대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 장풍이는 조금은 더 변화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 교육계정에 맞게 우리는 그 변화에 앞서서 시작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자 우선은 장풍이가 이렇게 막 교육계정이니 뭐 수능과목이 바뀌었다느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들 어떤 말을 할 때 신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좀 더 믿음직하게 들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혹시나 장풍이를 모르는 풍마이들을 위해서 장풍이가 잠깐 장풍이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하게 학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중1부터 고3 수능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풍이는 옛날부터 얘들아 좀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보다는 좀 더 유일한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1부터 고3 수능까지 한번 쫙 학년 스펙트럼 다시 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내는 어떤 좀 메이트로 소울메이트로 유일한 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영역이 23년 정도 되고 그리고 통학과학은 1위라는 것 그리고 누적 수강생이 약 250만 명 정도 300만 명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장풍이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변화를 계속 시도해왔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모든 과목을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과목을 새로운 강좌를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데 앞장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시작점은요 우선은 얘들아 이런 거야 통합과학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고등과학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시작점이라고 하는 이 강의가 정말 필수적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통합과학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선배 때는요 통합과학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이 곧 내신과 수능 똑같다라는 것 그러므로 뭐 내신 따로 수능 따로 따로따로 준비해 미쳤어? 그냥 수능부터 가는 거야 우리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시작 이때가 바로 이제 수능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 됩니까? 자 내신 통합과학 뭐 구경수와 동일한 이수를 학점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얘들아 구경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영어수학 못하면 굉장히 얘들아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통합과학도 이제 똑같은 이수학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못하면 얘들아 큰일 나야 되는 거야 영수와 비슷한 학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과학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고등과학이 그래 중학교 과학과 고등과학이 얘들아 완전 다르다? 아니요 중학교 때의 과학을 좀 더 넓고 깊게 배우는 것이 바로 고등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과학을 복습하는 것은 곧 고등과학을 예습한다라는 말 장풍이가 얘들아 그 MST에서도 굉장히 중학교 과학을 강의할 때도 야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 꼭 나와 야 이거 중학교 때의 과학이 곧 고등학교 때의 예습이야 라는 말을 굉장히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중등과학을 복습을 할 거야? 중 1, 2, 3 전부 다 복습할 거야? 3년치 복습을 다 할 거야? 장풍이가 통합과학 전문가 고등과학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꼭 중학교 때 알아야 될 그러한 단원의 내용들을 뽑아보기 시작합니다 왜?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다는 그 필수 요소 때문에 그래서 장풍이는 시작점에서 우리 풍만이들이 혹시라도 공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자면 고등학교 공부가 두렵다 왜?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거든요 아 내신이고 수능이고 고등학교 1형에서부터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좀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중등과학 복습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중 1, 2, 3 3 3년치의 과학 공부를 언제 몇 달 안에 끝내니 너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얘들아 복습을 싫어해요 왜? 왠지 배웠던 걸 또 배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오전에 먹었던 카레가 오후에 또 카레가 나오고 저녁에 또 카레가 나오면 또 계속 물리어 그치? 다음날 또 카레야 아 근데 또 다음날 또 카레네? 일주일 내내 카레야 얘들아 토 쏠리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걸 좀 싫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것들만 좀 뽑아서 복습을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이게 심각한 거죠 선생님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하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기초가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자 이 시작점의 OT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의지력을 불태우기 위한 OT입니다 그리고 장풍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시작점이라는 강의는요 15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강의가 얘들아 길지 않아요 됩니까? 여러분들이 워밍업과 기초 체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욕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물리학, 화학, 생명과학, 지구과학을 선생님이 따로 나누어서 중학교 때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 즉 통학과학과 연결되어 있고 고등과학과 연결되어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 힘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얘기입니다 또한 힘과 운동의 관계, 일과, 에너지, 오매법칙 그렇습니다 통학과학에서의 대로 5단원에 보시면 이 오매법칙과 연결되어 있고요 물리학 1에 보시면 오매법칙은 무조건 기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절에 의한 자기작용 그리고 파동의 표현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 딱 열어보시면 전자기파 나오고요 그리고 파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물리학 1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학교 때 꼭 필수 요소인 이 정도의 단원만 한 번 더 잡고 가자 또한 화학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너무나 쉬운 기초죠 기체, 액체, 옥체 그리고 원자와 이온, 여기에서 우리 풍마이들이 화학을 굉장히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원자와 이온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화학 반응식,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에 부동식이라든가 방정식 모르면 큰일 나는지 아는데 화학에서 화학 반응식 모르면 되나 굉장히 담배해져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,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시작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며 화학 반응식부터 차근차근히 정리할 것입니다 정확히 2학년, 3학년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복습을 할 것이고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입니다 발열 반응과 흠열 반응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은요 우리가 생명과학 파트에서도 배웁니다 나중에 생명과학 1 그리고 통학과학에서도요 이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 아니라 화학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생명과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학과학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또한 생명과학은 좀 짧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광학성과 호흡 왜냐하면 조금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요소들 체크하고요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계, 지구의 운동 그리고 별과 우주까지 우리 한 번 쫙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얘들아 통학과학을 딱 보시면 우주 단원 제일 2단원에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1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단원이 바로 우주 단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지금부터 15강 시작점을 통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고등과학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점으로 뭔가를 점검하고 나서 여러분 다음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스케줄까지 한 번 쫙 볼게요 우선은 총 15강으로 30분 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PDF 교환이 제공되니까 그 PDF 교환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패드에다가 필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인쇄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시작점 그 교재를 만들면 됩니다 매 강의 PDF로 교환이 제공되고 개념 복습부터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환이 이루어지느냐 보면 시작점에 대한 교환입니다 내용 설명 나오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의 그 단원에 맞는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요약 정리해놨고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약간의 고등과학에서의 기출 문제 살짝 넣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들을 체크해보는 이러한 문제점, 문제들로 개념과 문제를 병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강의 한 강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기초가 잘 다졌다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여러분들은 시작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으로 여러 방학 때 시작점으로 우리가 고등과학을 통한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여기서 수업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강의는 대부분 중학교 3학년 2학기 다시 말하면 예비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볼 텐데 얘들아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별과 우주는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똑같이 배워요 똑같이 배운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고등학교 과학을 예습한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겨울과학 때부터 우리는 기초 통과라고 해서 자 이제 통학과학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풍이가 막 의욕이 불타올라요 왜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통학과학에 대한 그리고 고등과학에 대한 그 인생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 그 의욕이 장풍이는 너무 불타올라요 장풍이는 너무 불타올라요 어떻게 보면 얘들아 설레기도 해요 장풍이는 우리 풍마이들 그 설레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으로 만들어 봅시다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 2022 교육 개정에 따른 첫 강좌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대한 캐스트 분신사바 분신사바 안 봤어? 장풍이가 캐스트해서 해야 되나 발령기 엄청 했는데 한번 꼭 캐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자 시작점 시작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시작 통합과학의 첫 수능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 장풍이랑 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인생에서의 주어진 시간들 같이 해준 시간들 정말 후회되지 않도록 장풍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하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장풍이랑 같이 우선 시작점으로 아주 시작을 탄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1강에서 우리는 드디어 고등과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찬란한 20대의 시작을 위하여 장풍이는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다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즐겁게 장풍해 주시고 건강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마니 forever 앞뒧 bing 오 도 Ster 오 those 로 airport période oning